이 씨가 이렇게 인사를 하실 때 안녕히 계세요. 손 키스를 날려는데 손 키스를 날려? 손 키스를 날려? 이렇게 약간 놀라시고. 저는 사실 이제 친하니까 얘기하지만 이렇게 태형 씨가 고개를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런데 그런 것도 너무 꼴뱅이가 싫은 거예요. 꼴뱅이가 싫은 거예요. 아니 왜 이렇게 해야 되지? 뭐. 그런데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신기했어요. 한마디.